악세 맞췄습니다 근데 악세가 고품질은 없고요 그냥 맞췄어요 어제 계속 매물을 봤는데 치명쪽에 정말 아름다운 매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요렇게 올라왔어요 요거 100만골까지였으면 내가 구매해볼까 했거든 근데 이건 진짜 에바라가지고 지금 요걸로 지배를 돌리잖아 그럼 현타가 18촌인가 그래요 18촌과 15촌인가 다 품질 100으로 떡칠하는 거 아니면은 안될 것 같아서 시일을 두고 품질 100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유물세트는 일단 2주간은 집에 써야죠 근데 아마 유광몽 갈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일단은 한 2주 안에 이제 구렛보석이라도 껴주고 이거 팔찌 정밀 띄워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극신속 환각 매우 좋게 보는데 환각을 절대 안 가는 이유가 누킹사이클 때 실체작 하고 있으면 모니터 깨고 싶어요 파나형 어서오세요 목코커즈? 야 님들 목코커즈 많이 있다 나 이거 아직도 안되는데 이거 아우 시끄러이씨 야이씨 가뚜기 아 제발 진짜 이거 신속이랑 정미를 어떻게 띄워 어? 어? 그거 저인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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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댕 하... 일단 일단 킴 형저 바드님 무기 봐라 왜 바드 무기 왜 이게 이게 뭐 선... 하... 이거 바드 딜 아니냐 와 1억이 뜨네? 바드 때문인가? 이 시너지로 저 데미지가 안 뜰텐데? 아 수고하십니다 바드님 멋져요 지켜봐세요 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술사 졸라 셀 것 같다 진짜 풀계승하고 시댕 이것저것 하면은 기상술사 지금 카양길 남았는데 허... 무기 몇 강이어야 되지? 이거 한 번 강화할 때 몇 강 붙어요? 2.5? 이거 안올리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요? 쟤베 어으 참자 야 안 되겠다 야 참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드투 가실 분 나에게 먹을 생각이 없는건가요? 저 왼쪽에 하드 그 이 제가 잘못한거죠 아니야 에바야 야! 아 씨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선생님들 제가 지금 30만구를 받았어요 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친추 받아주시면 중단해준다고? 야 잠깐만 야 메모장 친추는 안됩니까? 아니 지금 친구창이 풀이야 실리안 네펜하르트 닌 바드하 3 갓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죽여버리고요 현실적으로 가자 야 일단은 무기 한 번에 방어구 두 개를 가자 그게 맞는거 같은데? 그냥 원트 시원하게 원트하자 6트 7트 울리면은 씨덩 조지는데? 붙을템은 이쯤에서 붙거든? 여기까지 울렸네 18만구를 빨렸어 지금 어 아 붙었다 아 아 이거 방어구 강화 못하겠는데? 명파값만 하면 10만구를 빼고 들어가는거라 이거 무기 23강 아이 내가 미친새끼였지 아유 돈을 남겨먹을 생각을 했네 아유 1 원트 잘 안들려요 잘 안들리고요 자 선생님들 방을 팔건데 서포터는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무기 레벨 1535로 갈거구요 함께 하실 분 오시면 됩니다 서포터니까요 이분이지? 어 맞지? 오케이 굿 하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방송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수바 하루하루 이런 개 미친 도라이짓 하면서 진짜 님들 저는 약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로또 당첨된다 모든 캐릭터 에스터 가겠습니다 유튜브 10만 공약 에스터 8강 가겠습니다 하하 아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요 으앗 으앗 아이C 인파 왜이렇게 잘해 아이 왜이렇게 잘하세요 짱미씨 아이 딜은 충분해 이거 갖다쓰고 어? 시대 강타네 야 근데 저거 전진의 일격 2타 때리는 거 있잖아 저거 뭐더라? 이름? 저거 졸라 타격감 개그지 같지 않습니까? 어? 믿었다고? 깝치지 않겠습니다 시정 들고요 강추는 안 뜰 것 같아요 아까 개지랄 해가지고 어? 뜨네? 이거 고신서 캐릭이라 딜을 내가 체크를 잘 못하는 건가? 아니 생각보다 센데? 야 간다 킹구 빨고 돌 하나 깨주고 구슬하고 개그 딜 메타 돌려준 다음에 용맹 한번만 돌려주세요 지금 용맹 좀 어 지금 용맹 들어오면 간다 뿌아 지금 동서 남부 크로스 용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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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먹었어 이 ㅆ아 아 왜 먹었지 아 버릇이야 아아 아하 아 아깝다 미션 감사합니다 오늘 골 많이 주네 8만골 받았으니까 8자모 할까 50.00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50.000이 5만골 뭐야 바로 사 제가 여기서 순환정밀 띄울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체력 갓뚜기 능지 마무리되면 찾지 다시는 안 합니다 간다 아 야 이거 우울 좀 아쉽긴한데 이거 묵.. 아.. 미퍼? 묵자 최하우기긴 한데 정밀만 뜨면 킵입니다 아 나 수바 상처 역화 아 제발 볼거 다 봤다 갓뚜기 나오지 마라 제발 부탁한다 정밀 한번만 주라 정밀 야 진짜 미치겠다 수바 팔찌는 진짜 레전드네 팔찌는 어렵다 어려워